모르게 따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잘 모르겠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랭크입니다 자 이제 게이머스8 대회 개요가 어느정도 떴는데 제가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총 상금이 스타크래프트 쪽에 50만 달러가 책정이 됐습니다 저야 미리 알았지만 스타2 대회 쪽 프로게이머 현역 쪽으로 40만 달러가 책정이 됐고요 스타크래프트 1 리마스터 이벤트 배치에 5만 달러가 책정이 됐고요 그럼 나머지 5만 달러는 어디냐 스타2 레전드 배치 그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지금 코칭을 받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명단이 발표가 안 돼가지고 전체 다 나오면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중간중간에 이제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지금도 미션으로 크게 더 정리했으니까 글을 읽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럼 뭐 지금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일 것 같아 아무튼간에 어 당장 이제 4월 지금 오늘 4월 9일이거든요 그러면은 4월 18일 인가요? 다다음주인가? 다음주인가? 아무튼 그때부터 이제 예선을 시작을 합니다 어 2주 동안 하고 금토일 금토일 이렇게 하고 어 아마 제가 중계를 해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글 올려주셨는 거 한번 제가 보도록 할게요 자 장문 추측포함 여명님이 올려주신 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확하게 봅시다 12명의 한국 선수들 12명의 EPT 선수들이 나눠서 지역 예선을 진행하고요 8명의 한국 선수들 8명의 EPT 선수들 EPT 선수들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한국인이 아닌 선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인이 아닌 선수들 어 한국인이 아닌 선수들이 어 다른 그룹에 뽑혀져가지고 그래서 경기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아쉬운 게 이런 룰이었기 때문에 제 방송에는 특히 뭐 저희 제 팬 그리고 저와 관계된 선수들의 팬 그리고 온사이드 게이밍의 팬분들이 더 많으실 거 아니에요 어 이제 아이엠 카토비츠 기준으로 김동원 선수가 공동 25등이었어요 근데 외국과 한국을 나누기 때문에 어 김동원 선수가 뽑히지 않았습니다 왜냐 닙 선수가 안 나왔어요 초청을 받았는데도 안 나왔죠 닙 선수의 스팟이 다른 외국인한테 가가지고 어 김동원 선수는 고려 대상도 안 돼서 정말 한 끗 차이로 김동원 선수는 참가할 수 없었던 이번 대회 예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선 시드를 받은 선수들 음 맞습니다 추측 맞죠? 여기 다 해놨죠? 맞죠? 다 맞습니다 다 맞아요 이게 논 논코리안 그러니까 한국인이 아닌 사람 중에서 뽑아야 되다 보니까 이런 거 기대라서 만약에 한국인이 될 수가 있었으면은 아마 뭐 그 순위 결정전 같은 거를 한번 해서 뽑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인 12명 외국인 12명으로 나눴기 때문에 김동원 선수같이 막차에서 끊긴 선수는 아쉽게도 기회가 없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EPT 플레이에게 한국인이 아닌 선수들 미국의 아스트레아 그리고 독일의 쇼타임 그리고 프랑스의 클램 그리고 독일의 히어로마린 그리고 멕시코의 스페셜 그리고 중국의 올리베이라 그리고 폴란드의 스피릭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레이너 핀란드의 세랄 독일의 람보 그리고 폴란드의 일레이저 그리고 멕시코 맞죠? 챔 요렇게 12명 선수들입니다 토스는 2명밖에 없어요 애초에 외국신에는 토스가 힘이 빠진지 좀 됐습니다 닙 이후로 그나마 쇼타임이나 아스트레아가 좀 버텨줬는데 닙이 일단 은퇴를 함으로써 뭐 나중에 학교생활 하다가 대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막 닙이 복귀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학교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팀이었고 학교에 집중하고 싶다고 이제 그만 이제 계약을 계약을 더 받을 수 있어요 닙 선수 계약금 계약 기간이 더 길었기 때문에 그냥 돈 더 받으려고 했으면은 몇 개월 더 꽁으로 월급 받으면서 지낼 수 있었어 하지만 닙 선수가 팀과의 의리 그리고 본인도 그런 게 솔직히 좀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약을 중간에 딱 정리하고 학교생활에 집중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온사이드 게이밍 저희는 뭐 닙 선수 굉장히 응원하고 닙 선수는 뭐 아시다시피 여기도 당연히 시드가 당연히 초청이 됐을 거예요 근데 학교생활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박을 노릴 수 있는 대회도 포기를 했습니다 아무튼간에 그래서 토스가 없어요 맥스펙스 얘기가 나오는데 맥스펙스 선수는 이런 오프라인 대회에서는 언급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 온라인 대회에서 아무리 잘 해도 오프라인 대회 안 나오는 선수이기 때문에 제가 그 선수를 무시를 하는 게 아니고 실력적으로 폄하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선수는 오프라인에 아예 안 나오는 그냥 어... 얼굴도 밝히지 않고 어... 이름도 밝히지 않고 나이도 밝히지 않고 국적도 밝히지 않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솔직히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온라인 대회라고 하더라도 공식 대회는 솔직히 본인의 아이덴티파이를 밝힐 수 없는 사람은 공식 대회에 나올 수는 없어야 된다고 봐요 내가 너무 보수적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대회 참가를 할 수 있는지 난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냥 온라인 대회 뭐 올리몰리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왈디TV에서 만드는 대회 이런 대회들은 뭐 나올 수 있겠는데 저는 뭐 포인트가 걸려있고 이제 프로스포츠 이제 큰... 큰 뭔가 그런 데서 관리를 하는 데서는 뭔가 이렇게 자기를 밝힐 수가 없는 데서 나온다는 거는 나는 좀 아닌 것 같긴 해요 그게 뭐 어쨌든 간에 아무튼 간에 뭐 일단 이렇게 외국 선수들이고요 그리고 한국 선수들 봅시다 김준호 그리고 장현우 김도우 그 다음에 조성주 이재선 변현우 고병재 김도욱 그리고 박령우 박수호 신이범 그리고 강민수 이렇게 12명입니다 이렇게 12명 뭐 여기 추측해 주셨지만 맞습니다 24강 조별리그 참가자 그러니까 탑 24 24명 중에 뽑은 거고 어 이렇게 외국인들과 한국인들 있구요 스테이지 1 아마도 아임 카토비치 2023 각 지역 최상위 순위권 8명 참여 경기방식은 더블엘리 어 더블엘리 맞죠 여기까지는 뭐 다 있었죠 추측 EPT 상위 8명 뽑아서 이렇게 스테이지 1 월드브라켓 이렇게 있죠 8명 뽑아가지고 이미 대진표도 이렇게 나왔네요 올리베이라 선수가 어 바로 월드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디펜딩 챔피언이긴 하지만 솔직히 쉽지 않은 대진표에요 아무리 올리베이라 선수가 우승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 세랄 레이너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정백이 납니다 근데 연속적으로 올리베이라 선수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이제 올리베이라 선수는 큰 무대에 강한 선수다 요렇게 어 보일 수 있습니다 네 한국 어 상위시드 어 추측 뭐 이렇게 조성주 장현우 어 강민수 박령우 김준호 고병재 변현루 신이범 요렇게 스테이지 2 어 보면은 이제 각 지역 차상위 순위권 4명과 스테이지 1에서 본선지출 실패한 각 4명 요런 식으로 또 모여가지고 더블 엘리를 합니다 거기서 또 4명을 뽑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위 8명은 코인이 2개입니다 개꿀이죠 대회가 가뜩이나 아이엠 월드 챔피언십 탑 24로 뽑아놓고 거기서도 성적을 잘 낸 사람들은 코인을 두 번 주는 거야 그래서 엄청나요 밑에 있는 선수가 본선 올라가는 경우도 당연히 있겠지만 위에 있는 선수들은 어 기회가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하게 경기를 할 수가 있긴 합니다 아무튼간에 뭐 솔라 이기면 또 마루예요 어 패자부활자 있는 건 굉장히 크죠 애초에 더블 엘림이기 때문에 한 번 저도 기회가 밑에 더 있는데 또 밑에 한 번 더 있다 요렇게 좀 보시면 되고 어 굉장히 뭐 재밌는 대회 이제 그것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또 스타투 레전드 매치도 여러분도 스타투 팬들이라면 당연히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고것도 이제 따로 나오게 되면은 제가 한 번 뭐 짚는 순서를 가지던가 뭐 다른 또 좋은 대회 소식과 곁들여가지고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어 크랭크와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2 스타투 부활 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번에 열리는 게이머스8의 스타크래프트 그러니까 굉장히 유의미하게 흥행도 하고 이 정도면은 가성비가 좋다 이런 판단이 들면은 이런 큰 대회에서 계속 스타크래프트2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 부활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큰 기대를 했다가 무너지면은 많이 힘들잖아 그래서 나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올 한해는 성대한 장례식이라고 보고 싶어 사우디에서 이렇게 한 번 해주고 또 안 되면은 뭐 어쩔 수 없다 그래도 올 한해 잘 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 개인적으로는 근데 여러분들은 뭐 알아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도 갑자기 갑툭튀가 생겼잖아 그렇다 보니까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중국신에서도 지금 열심히 해주고 있고 이제 코로나가 풀려서 WESG라는 중국의 게임대회가 다시 생겨가지고 또다시 한 번 스타트 대회가 또 생길 수도 있고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최대한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올 한해를 성대한 장례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사우디아라비아 대회도 잘 보고 올 한해도 재밌게 스타트 대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회에 대해서 이제 개요나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시청자분의 도움으로 짚어드렸는데 또다시 한 번 레전드 매치나 뭐 제가 중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정확한 시간대나 그런 게 나오면은 아무래도 큰 데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뿅